이 단어 한마디로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. 걸크러쉬. 1번에서 오신. 2명은 미야오치 하루카. 네 하루카. 별명 애칭이? 야미야미. 야미야미. 숙소에서 걸크러쉬한 면의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. 너무 귀여워. 그 안경을 쓰고 언니가 가끔 가다가 안경 유기 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. 안경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랬는데. 숙소에서 걸크러쉬한 모습과 다르게 안경을 쓰고 있다. 그러면 미야야에게 질문하겠습니다. 공원소녀에서 OO은 내가 1위다. 보이그룹 커버댄스. 보이그룹 커버댄스 맞죠? 이 안에 들어와. 알아요? 도와줘. 도와줘. 하나, 셋, 셋, 넷. 똑같습니다. 네. 내 손에 맡겨 Why 널 다 이끌려 Honey touch touch babe 만질수록 완벽하게 더 차올라 Love is catch, catch babe 상상할수록 그 이상의 널 잡아줘 아, 끝나지 않았어요! 내 마지막 춤을 더 가져가 뺏터 봐봐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어 gaat ㅠ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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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잘하네. 아, 미션! 여기 서늘! 아, 미션! 미션! 하나 미션 좀 드리자면 걸그룹 표정 3종 세트 아마 미아에게 없는 부분인데 한번 이걸 끌어내볼 시간이 좋겠습니다 지금 걸그룹 씨 다 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지 못한 거 바로 뭐가 있냐 깜찍, 아련, 청순 한번 보여주시죠 청순 한번 보여주세요 표정에 장애는 있어요 러헨인입니다 먼저 선생님한테 배워볼래요? 깜찍부터 갈게요 둘 셋 미아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죠 오 네! 자 다음에는 아련으로 갑니다 오 아련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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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 거야? 자 마지막 청순입니다 청순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인사할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처음부터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 나왔어요 깜찍 깜찍할게요 하나 하나 둘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깜찍했어. 다시요. 오케이 다시. 자 하나 둘 셋 하면 할게요. 자 하나 둘 셋! 스탑! 오케이 여기까지! 됐어 많이 늘어났어 됐어. 일단 이제는 좀 쉬워요. 아련이었죠 아련. 아련 아련. 하나 둘 셋! 오 아련해. 여기까지 여기까지. 오 좋아요. 가장 멋있어지고 있는데 저것도. 그거 아련 아니잖아요. 잠깐만요 언니. 걸클러쉬. MG MG. 점점 멋있어지고 있어. 마지막 바로 청순입니다 청순. 청순. 우리 선생님이 청순을 정말 잘 보여줬어요. 자 갑니다. 하나 둘 셋! 스탑! 어머 너무 예뻐 너무 예뻐. 우아하다. 어머 어머 차이고 나와야 돼? 언니 머리 되게 연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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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겨. 언니 이제 걸클러쉬 아니에요. 여기까지! 최고야. 최고다. 미아가 하드캐리 했다. 다시. 아아. 어머 이거 뺐지? 자 미아까지 봤습니다. 네. 네. 4 4 5 6 10 6